안녕하세요. 저는 하도마 역을 맡은 정민이라고 하구요.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굳이 꼽자면 그간에 했던 제가 맡았던 역할들이 사극을 여러번 하기도 했고 되게 진중하고 무겁고 제 본래 가지고 있는 성격이랑 많이 다른 역할들을 연기를 쭉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같은 역을 맡게 되면 좀 더 편하고 자유롭고 재밌게 극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늘 꿈꿨거든요. 근데 이 작품을 딱 보는 순간 하루가 나는 인물을 100% 마저 떨어지는 인물은 아니지만 그 밝음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하고 싶었습니다. 네. 다이어트